일단 1번 문제를 제가 잠깐 띄워놓을 테니까요. 같이 보고 A에서 D까지 답을 생각을 해보면 돼요. 일단 1번은 문제가 처음에 나왔으니까 제가 같이 설명을 좀 할게요. 가장 먼저 우리가 빈칸 문제를 대입할 때는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주어하고 동사가 잘 있나 부터 찾으면 돼요. 주어 동사가 구조 속에 잘 들어가 있나 찾고 만약에 없다면 주어 동사를 쓰면 되고 주어 동사가 잘 들어 있다면 아까 배웠던 대로 부사라는 걸 찾아서 써주면 되겠죠. 1번 한번 볼게요. 1번에는 힌트가 사실 있는데 컴마가 이렇게 찍혀 있고요. 앞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왔어요. 그럼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컴마가 찍혀있다라는 거는 부사 역할을 한다라는 특징이 되겠죠. 부사 역할이기 때문에 얘는 일단 이렇게 묶여지고요. 그 다음 빈칸은 항상 어디를 봐야 되냐면 뒤쪽을 봐줘야 돼요. 앞에도 봤으면 뒤에도 봐야겠죠. 그럼 뒤를 봤더니 얘도 또 전치사가 나왔어요. as standard temperature and pressure 해서 f부터 pressure까지 얘도 뭐예요? 전면구다. 그럼 지금 구조가 어떠냐면 얘도 전치사, 얘도 전치사. 그럼 문장에서 이루는 필수 요소 주어 동사 지금 없다는 거죠. 그럼 이 문제는 뭐냐면 주어 동사를 제대로 쓴 걸 찾아라. 이게 지금 의도인 거예요. 그럼 a반부터 한번 볼게요. a반의 metallic elements를 주어로 볼 수는 있죠. 근데 bing solid에서 bing은 ing는 절대 동사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a반은 틀리겠죠. b반 한번 볼게요. metallic elements가 주어. 그 다음 rsolid라는 동사죠. 그럼 주어 동사 완벽하게 나오고 금속 물체는 고체이다라는 완전한 문장이 되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게 몇 번이냐면 b번이 되겠죠. 그래서 2반 평범의 온도와 그리고 압력에서 수은을 제외하고 금속 물체는 고체이다라고 해석이 돼요. 자 c는 왜 안되는지 볼게요. 앞에 위치가 나왔어요. 그럼 위치가 나오면 명사를 꾸며준다 그랬죠. 그럼 얘도 뭐가 돼버려요? 수식어가 되기 때문에 문장에 주어 동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d번은 since라는 접속사 나왔죠. 그럼 since라는 접속사도 뭐다? 부사 역할이다라고 아까 했던 거. 그리고 얘도 부사가 되면 문장에 요거 없잖아요. 주어 동사 없죠. 그래서 결국은 답이 뭐예요? b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b번의 문제를 풀 때 주어 동사를 잘 찾아주면 되는 문제였다. 그래서 구조상 접근할 때는 먼저 부사인지 그리고 주어 동사가 있는지 확인을 해주면 되고 주어 동사를 잘 찾아주면 되는 문제였다. 감사합니다.